아이고 새벽부터 고생들 많으십니다 탑텐들 회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오늘도 치열한 모델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역인 리바이스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이젠 한결 여유들이 생겼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들아 많이 컸다 잘 컸어 아 이 포즈는 나도 언젠가 해봐야겠다 앙! 오 매력있어요 멋있다 멋있어 기럭지 쭉쭉 오 빨려들어갈 것 같아 작가님 우리 친구들 잘 부탁드려요 심사위원님들 부모 타시죠? 눈빛 좋고 자세 좋고 이제 뭐 다들 프로 모델이네요 그래 그렇지 주인공은 너야 할 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컷! 그래 그렇지 카메라를 잡아먹으란 말이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advertisers